네. 이거 번역목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나오기 전에. 찢어질까? 너 어디로 가? 일로 가볼래? 네, 제가 이제 갈게요. 동물로 쪽으로 가서 일단 아까 빵집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어? 네. 이걸 한번 찾아봐라. 이쪽에, 이쪽에 가서 내가 찾아볼게요. 하나 살 때마다 전화해요. 네. 수고하세요. 우선 가야겠다. 어, 저희 좀 맞죠? 저희.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요, 지금 혼자라서. 진짜 무서워 죽겠네. 빵집, 유명한 빵집이라는데. 지금 바로 가릴 것 같은데. 양화로. 정규야. 정규야. 여기 이 동네 잘 알아요? 아니요. 어? 여기 맛집 이런데 아는 데 있나? 여기랑 여기는 선수역 쪽에 있는 거. 어, 이거는? 이거는 근처다. 난 잘 몰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어떡하지? 무지렁이였어요. 러닝맨 봤죠? 네? 러닝맨. 혹시 걔네들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나를 찾아다닐지는 몰라. 난 못 봤다고. 저의 경우가. 아니, 지금 물어볼 것 같아. 너무 이뻐가지고. 무조건 물어볼 것 같은데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자,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하야. 저기 미안한데 우리 팀 분위기는 원래 있던 팀하고 좀 달라. 우리 돈이 질러! 유재산이다! 지석질 나 지석질! 왜 돈이 나죠? 아, 왜 그러지? 아, 나 사람들이 내 신분을 또 몰래는 거야. 왜? 신분이 괜찮나 봐. 응? 그죠? 형, 제대로 못 들었는데? 형! 왜? 여기가 70 몇 번인지를 좀 보자. 아, 저기 있다! 왕산로 19길. 어디야, 어디? 19길, 19길. 왕산로 19길. 아, 여기 있대. 19길 여기 있지 않나? 어? 이거다. 어? 이거 아니겠다. 이거 맞아요? 여기야, 여기야.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자, 그러면 이거 좀 흩어져서 빨리빨리 찾아옵시다. 형, 그러면 좀 이따 가요. 그래, 그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 중에 가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기 찾으면 전환해. 빨리 찾아라, 내 무조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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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걱정하지 마, 진주야. 형은 경험이 많아, 경험이. 아. 아,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아, 역시 유명한 분 못 봤나요? 어, 보셨어요? 어? 야, 야.